자 이렇게 댄스곡을 좋아하는데 2010년 3월 18일자 기억하죠? 2AM의 첫 댄스곡 잘못했어 컴백 날 그 영상은 팬들조차도 평생 금지짤! 정할 만큼 아주 몹쓸 댄스라고 댄싱에 한 해결이 됐죠 진짜 웃기죠 곡을 받았을 때 이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곡은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춤춤 이건 진짜 멋있었어요 어떤 식이예요? 꼭두각시 같은 거였거든요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그니까 이가 조종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림자예요 자꾸 지금 대는 술버릇 내 친구의 안 맞는다 야 안 맞아 고치라고 그만하라고 아무리 너에게 말해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내가 잘 잘 잘 못했어 내 말이 달달 달콤했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건데 빅키지 못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콘셉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안이 왔을 때는 정말 멋있었고 우리 진짜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뒤에 댄서분들이 안 보여야 되는 게 콘셉트였어요 거기서 문제였죠? 거기서 까만색 쫄쫄을 따르는거죠? 댄스 콘서트에서 나오는거죠? 치읍 할 때 이거 하는거죠? 비어!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중간에 약간 이상한게 있었어 마리아 앙또아 네트를 왜 얘기했지? 아 이렇게 조종을 그러면 마리아 앙또아 네트야? 아니 뭐 그런 느낌이라는거죠 아니 이거면 마리아 앙또아 네트야? 아니요 마리아 앙또아 네트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조종하는 사람? 조종사 조종사 마리아 앙또아 네트야 마리아 앙또아 마리아 앙또아 네트 로이 16세 아니 로이 16세 와이프야 단두대에서 죽였어 마리아 앙또아 네트 그래서 나는 왜 쟤가 왜 자꾸 단두대에서 마리아 앙또아 네트 프랑스 형명 그때 죽을땐 나도 그 얘기 듣고 아 이거 이거 아들 이거 안 듣고 나도 그건 줄 알았어 마리아 앙또아 네트 아니 물론 마리아 앙또아 네트 옛날에 뭐 그런걸 좋아했을수도 있지 근데 왜 얘가 그 얘기를 하나 나 속으로 나도 그런 인형이 수라영 말고는 다 그냥 앙또아 마리아 앙또아 네트 아니야? 그래서 그 안무를 빨리 접었나요? 그래서 그 안무를? 그 안무는 그날로 바로 접었어요 그 안무 수정을 했어요 안무는 60%가 빠졌어요 그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저희가 춤을 안추는거였어요 쫄쫄이도 정작으로 하셨어요? 그래 기본적으로 잘했어 쫄쫄이도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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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읍에 깔려야 되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참 텔레비 좋아해 창민이 좋아하잖아 개꿈 좋아해 정말 알아 텔레비 좋아해 창집가서 봐야겠다